망원역 1번 출구입니다. 고천빌딩이 보이네요. 직진하면 공격오거리 합정역 동교로 사거리 오른쪽은 망원도 미세먼지 엄청 심합니다. 오늘 제일 심하다고 하네요. 재개 이쪽이 연남동 여기 성산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망원역 2호선 망원역 1번 출구입니다. 여긴 대기나라네 여긴 대기나라네 와 핵감 엄청납니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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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돌돔인가 이거? 여기가 손해원 더불어망알땅 손해원 기역구입니다. 기역구입니다. 요즘 그 먹폭 거기 땅 투자해서 요즘 난리죠. 땅을 땅을 30채를 초기했다나 뭐했다나 뭐했다나 창비 창비 진중은 잣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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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여기는 2호선 망원역 서울 망원역 2번 1번 출구입니다. 여기 앞에 집회하네요. 여기 앞에 집회하네요. 손해원 구속하라고 하네요. 경찰도 나와있고 손해원 구속하라고 하네요. 원래 바이크가 두개여서 제가 보호를 하며 밑에서 김상현 총장이나 우리 오상정 대표가 조금동기가 함께 해줬는데 오늘은 바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정확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쪽 공사중이네 저쪽이 이동인구가 많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